한글자막 by 한효정 제가 나이가 되나봐요. 애들이 점점 예뻐 보이네요. 그런건가? 오고나운 아이들이 예쁜건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 예쁜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우리 성무님들이 믿음으로 함께 격려하면서 잘 믿음을 키워나가야 될 아이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잊지 않고 세 번째 주인이 되면 이렇게 출산 장례를 주셔요. 그것으로 우리 아이들 많지는 않습니다. 나라가 돈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한달만 100만원씩 준다고 그러는데 100만원씩 반내로 주겠지요. 주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똑같습니다. 돈과 돈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준다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많이 돌봐주셔서 기도해주시고 진리하는 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돈 보여주시고 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큰 사랑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증거죠. 토큰입니다. 토큰으로 우리 출산 장례하는 장례금 청소를 드릴 겁니다. 소속 성도일이 교구 부모님은 김인철, 김보미 그리고 아이는 김할인 딸입니다. 위사람은 인천수목회 출산 장례위원회에서 알바가 출산 장례금을 지급하기로 선정되었기에 이 출산 장례금 청소를 수업을 합니다. 2023년 3월 19일 인천수목회 단위 목사 최용호 우리 둘째 아이가 둘째 아이가 여러분들 잘 모아주신 겁니다. 70만원 드릴 거예요. 축하합니다. 대표로 한 분에게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할인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김할인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또 지혜롭게 커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뤄내는 복된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또 이 믿음의 가정에 복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귀한 가정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여기는 준서입니다. 오 문쟁이 준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박준서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선한 역사 일어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지혜로우고 강번하게 커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리는 복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애가정이 우리 준서를 키우는데 주여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믿음에 부족함이 없게 하셔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아름답게 키워내는 귀한 부모될 수 있도록 성령이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코 여기는 아이가 시아예요. 정시아 오이고 물락말락하네. 큰일 났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정시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지혜롭게 강건하게 자랑하게 하셔서 한 명감으로 할 수임받는 복된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의 주신을 인도하심 주의 복주심 넘치게 하셔서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증거하는 귀한 가정 하나님의 풍성함을 증거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은환입니다. 은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 은환 하나님 은혜로 붙잡으시니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아들 믿음의 아들로 커 나가 할미 영망을 낼 수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 아들과 많은 이들이 기뻐하며 죽게 돌아오는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에 복주셔서 믿음에 점점 더 풍성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할미 능력의 위대하심과 은혜의 풍성하심을 증거하는 귀한 가정 되도록 성녀님 채우시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 우리 아이들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십시오 세상에 보을만한